이문세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요 반갑습니다 이문세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식 포토타임이 워낙 오랜만이라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정면 정면 아래쪽 오늘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겠어요 네 네 또 한 세 번 갈게요 기자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문세 씨 다시 정면입니다 중앙을 봐주시고요 이제 포즈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중앙이 지금 왜냐하면 일하시는 중이에요 정말 본인 모먼트의 우리 기자님들 멋진 사진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세 씨 네 얼굴을 살짝 안 가르게 아래쪽 네 좋습니다 네 이쪽도 봐주시고 왜냐하면 이번 공식 포토타임이 끝나면 또 몇 년 뒤에 공식 포토타임을 하게 될지 몰라서 오늘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이문세 씨 요즘 또 유행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보라타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왼쪽 정면 정면 아래 왼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그 상태로 손아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 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찍으셨나요 아니면 또 원하시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